오포트 인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서송희입니다. 잠시 후 6시 10분에 공부가 설정이 있었어요. 모두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2회의 연습생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오포트 인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며 가수의 꿈을 꾸고 있는 조혜원 연습생입니다. 잠시 후 6시 10분에 공부가 시작되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혜원 연습생이었습니다. 다음 2회의 연습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회의 연습생입니다. 오포트 인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며 가수의 꿈을 꾸고 있는 김솔이 연습생입니다. 이번 곡연은 6시 10분에 공부가 될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솔이 연습생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수현 연습생입니다. 곧 공연은 6시 10분부터 시작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자 연습생들 다시 한번 다 같이 나와 볼게요.